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다소 선선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덥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선선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은 다시 기온이 쑥쑥 올라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때 얇은 거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연일 안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에 동해 전 해상에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13도, 영덕포항 14도, 경주 1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3도, 영덕 28도, 포항 29도, 경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가운데 구름 다소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4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구름 조금 지나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 고온 현상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